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 잘 복습하시면서 따라오고 계시죠? 이 복습이 중요하니까 복습을 좀 잘 하시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36페이지 우리 기본서 한번 펴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용도구역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입주기지의 최소구역을 남겨놓고 수업을 마쳤죠. 오늘은 136쪽 입주기지의 최소구역 이걸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보시면 140페이지 그 다음에 141페이지 지나서 143페이지 보면 도시군객시설 이 파트 쭉 정리해 나갈 예제입니다. 그리고 도시군객시설 사업 그런 걸 볼 것이고요. 166페이지 타인토지 출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쭉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70페이지 도시군객시설 부지에서 미수 청구 같은 것 그리고 해제 권고 해제 신청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예제입니다. 그리고 182쪽에 지구단위계획구역 180페이지 지구단위계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해서 나갈 예제니까 참고하십시오. 136페이지 보죠. 입주기지의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입주기지의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입했어요. 입주기지의 최소 구역, 그리고 입주기지의 최소 구역 계획. 이건 한문 꿈인데요. 이 입주기지의 최소 구역 계획은 이 구역이 지정됐죠. 이렇게 이 구역이 이렇게 지정됐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건축물은 이런 것이 들어간다라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를 얼마 허용하겠다. 그리고 용종률 높이는 얼마 허용하겠고. 이 안에 들어가는 기반성은 무엇마다 들어간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만들어서 구속력이 있는 도시군가로 딱 결정시켜줘요. 이 계획으로 딱 결정해서 고시하게 되면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 안에서는 법이 돼요. 그리고 그동안 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용도지역에 관한 내용들. 용도지역이 있었다면 그런 지구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을 건데요. 행위제안이 있었을 건데 이 행위제안을 다 지우기로 지우는격이 되게 해서 이 계획도로 이 장소를 새롭게 정비해가지고 신속하게 이 장소 다시 그 도시에 있어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 거점지역으로 육성해서 그 도시민들이 이 지역으로 몽땅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입주기제 최소구역을 또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주기제 최소구역을 도입했던 이유는 우리 개별 도시들 있잖아요. 개별 도시들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그 도시에서 터미널 근처 그 지역의 거점 역할을 했었어요. 또 천안역 같은 그 역세권 근처에서도 과거에는 그 지역 자체가 역세권 그 지역 일대가 중추역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또 나름대로 도심에서도 나름대로 그 지역의 중추역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예각지대에 논밭을 야산을 밀어가지고 새로운 아파트촌이 건설을 공급됨으로써 사람들이 분양받아서 다 나가버리죠. 이렇게 예각지도. 분양받아서 아파트촌은 타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파트촌 근처는 다 나름대로 생활실이 들어오죠. 마트 같은 거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것도 들어와가지고 생활하는데 아무리 주장이 없어요. 그리고 깨끗하고 그런데 이 지역은 텅텅 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지역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도시에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텅텅 펴가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몇 명 남지 않는 그런 분들 초등학교 다녀야 될 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 필요하겠죠. 범죄에 의해 바로 범죄들에 의해서 여러 사고가 틀린 소지가 있으니까 파출 수 있는 지구대도 나눠야 되겠고 초등학교도 나눠야 되고 지구대뿐만 아니라 또 주민센터도 나눠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개발해서 시민들이 빠져나면 그 지역에도 그런 시세에 다 들어가야 되죠. 그래 한쪽은 벽하고 한쪽은 커가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도시가 밖으로 뻗어나가게 되면 이 도시 관리할 때 우리가 냈던 세금 가지고 공분들 뽑아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 바로 우리가 힘들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옆에 있는 곳을 빨리 신속하게 개발 정책 통해서 다시 그 지역에 거점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자. 그런데 그 지역의 이 지역이 말이죠. 여러 가지 사유 재산권이 얽히고 설켜서 재개발을 통해서 살려내려고 해도 무산되버리고 그 권리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돼가지고 또 돈 문제가 발생하고 돈 사발 때 재개발 사발 한다고 한다고 할 때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 하려다가 저만에 살려다가 무산되면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지역을 이 지방자산체라든가 국가적 차원에서 총대 매고 돈을 투하해서 살려내겠다 하여서 도입한 것이 이겁니다. 이 구역을 지정해버리면 바로 이 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가 있다. 돼지가 있다. 그 땅에 있다. 그 땅에 있다. 이 입자가 세월입이거든요. 토지자. 그 구역에 편입된 토지에서 건물을 이렇게 세우게 될 때 적용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건데 그 규제를 최소화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이 구역이 증대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지역, 지구에 관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을 건데 그것 다 무력화시키고 바로 이 입지기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어서 이 내용을 담아가지고 구속력 있는 도시군가로 딱 결정고시하면 고시한 이 계획의 내용이 법이 되도록 해서 이 계획들을 신속하게 이 지역을 살려내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대방한 것이 입지기제 최소구역입니다. 이런 입지기제 최소구역은 바로 어디 따져 하느냐. 전 국토가 도시적이 있고 관리적이 있고 농림, 자연, 보조 있잖아요. 비도시적이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도시적이 있다면 한다. 도시적이 있다면 지정을 하고 도시적 중에서도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복합적 토지역을 통해서 개발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입지기제 최소구역은 아무 데다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도시적 안에다가 다섯 가지 책이 있으면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정할 땐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장관도 할 수 있고 시도사도 그다음에 대도시장도 그냥 또 기초자산시장의 시장, 군수 이네들을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로 합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라면 다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했던 자들이 총 때문에 국가에 의사를 가지고 지자체에 의사를 가지고 투입해서 살려내겠다 이겁니다. 이런 지역이 입지기제 최소구역인데 이 입지기제 최소구역이 지정됐다 합시다. 여기가 천안역 일대에 과거에 휴양차를 했던 지역인데 지금 반면 텅텅 펴버려요. 그런 지역이 입지기제 최소구역을 딱 지정하게 되면 이 지역은 지정했던 행정체에서 예산 가지고 다 살려내겠다 하니까 이 땅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사는 야 이 안에 있는 대지 가지고 개발행을 한다. 개발사업 할 때는 이 안에 기반사 설치할 때 들어간 돈이 많다. 공영추장 만들고 시민광장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돈 만들어라는데 그에 또는 돈으로 쓰기 위해서 개발사업 개발행을 할 때는 토지가치 상승을 초원에 보면서 그 부담을 시키더라도 부담을 할 각오를 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입지기제 최소구역에서는 입지기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게 될 때 꼭 필수로 포함시킬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이 안에 들어갈 주된 도로 공화 같은 주된 기반사는 어디다 집어넣을 것인가 라는 배치기물을 꼭 집어넣고 배치기물 같은 거.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건축물은 주 건축물이 뭐가 들어가냐. 건폐용률 높이는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꼭 포함해요. 그리고 이 안에 적용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 등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꼭 집어넣고 이런 용도적, 용도적 안의 생일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꼭 포함해서 입지기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 공고로 다 결정한 것이에요. 이러한 입지기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5개가 있어요. 이 5개를 가지고 출체를 한 바 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5가지를 꼼꼼히 봐두십시오.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36페이지. 입지기제 최소구역 해가지고 1.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는 도시에게 했다만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 도시정비 촉진, 지역거침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인정되면 박스 안에 있는 5가지에 대해서 입지기제 최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5가지를 잘 봐두셔야 돼요. 바로 도시군기본계에 따른 도심과 부도심, 생활권 중심적이 공동화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도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2번 철도역사, 그동안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던 철도역사 주변 텅텅이 들어가고 있다. 터미널 근처, 공항 근처, 공공청사 주변, 문화시설 주변 지역. 이런 지역을 보다 집중료로 바로 정보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잘 봐두셔야. 두 개 하면 틀리고 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결제력. 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결제력부터 1km. 세 개지 두 개 하면 틀리고 2km 하면 틀린다. 이렇게 일반 도로가 있고 철도가 있고 지하철이 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세 개 이상의 노선이 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결제력부터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력부터 몇 km 이내 했다가 이걸 지정할 수 있느냐. 1km 이내 했다. 이렇게 1km 받으시고. 그 다음에 4번 도시정비법상 노후불황시와 밀집해 있는 주거적과 공업적을 또 정보할 필요가 있다. 시급하게. 5번 도시재생활성화지원특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있더라. 마지막에 도시경제기반형 그것도 체크하고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시험하는 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느냐. 꼭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1-1을 보면 이 입주주의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슨 법에 따라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인데 이 법에 따라 이걸 지정하고 해야 되지 다른 법에 따라 어떤 장소가 지정됐다 해서 그것이 입주주의 최소적으로 징도면 간주도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이 입주주의 최소는 오직 국토의 법에 따라서만 해야 된다. 이게 작년에 출제됐던 겁니다. 1번 보면 반드시 이 법에 따라 지정해야 된다. 국토교법. 다른 법률에서 더시 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인 국토교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주주의 최소 교역정과 입주주의 최소 교역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하려면 이 법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국토교법.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입주주의 최소 교역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쭉 가서 5번 하나 볼까. 다른 법률의 규정의 완화동함이 배제. 완화하고 배제합니다. 규제를 대포 최소화시키니까 규제를 완화한다 이 말입니다. 완화지 강화가 나면 안 되겠다. 동그라미 3번. 입주주의 최소 교역지정과 변경. 입주주의 최소 교역 계획은 밑에 줄. 도시군가로 결정한다고 하셔야 돼. 이 입주주의 최소 교역을 이렇게 지정하고 변경하던 그 장소에 대한 결정은 입주주의 최소 교역에 다 무슨 결론을 하느냐. 도시군가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5번. 기반설 설치병 부담. 그거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읽어보시고. 토지같이 상승을 처하는 번호선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랬죠. 이거 넘어가시고. 138페이지. 바로 동그라미 7번 볼까요. 입주주의 최소 교역의 그 수립기준. 그리고 그런 내용은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장. 국토교통부장.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기준 누가 정하는가. 국토교통부장.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8번. 8번도 이미 말씀드렸죠. 이 입주주의 최소 교역 안에 편집된 땅을 여러분 만났어요. 이렇게 땅을 만났다. 이걸 가지고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면 합법적이냐. 이거 알고 싶어요. 이거 행위자이라는데. 이 행위자는 바로 이걸 통해서만 규제하고 있으니까. 이걸 봐야 된다. 뭐냐. 입주주의 최소 교역의. 이거. 그 말입니다. 입주주의 최소 교역에서 행위자는 그 안에 용도주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필요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완화 강화하게 되는 것들. 뭘로 딱 결정했다. 입주주의 최소 교역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입주주의 최소 교역들 하면 끝이다. 그 다음에 9번에 입주주의 최소 교역에서는 박스 안에 있는 1번, 2번, 3번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주택법상, 주차장법상, 구호설 주차장, 문화예술 증명에 따른 미술과품 설치 규정을 아예 적용 배제한다. 할 수 있다.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 자, 그리고 그 니은 볼까요. 아까 이 안에서는 일정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완화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완화할 수 있는 것은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학교 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행위자안,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호전칙에서 행위자안을 완화해 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위원회에서 관련된 위원회에서 완화해도 된다고 인정하면 바로 그 의결에 따라 완화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냐 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된 위원회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있고요. 문화재와 관련된 것은 문화재위원회가 있어요. 이 안에서 그냥 해제안을 완화해야 된다고 의결해 주면 완화 적용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를 보시고요.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그리고 디귿도 하나 봐듯이 이렇게 입주기제의 최소기로 지정됐다고 하면 대폭 건축물 건축할 때 규제를 완화해 주는 장소가 되는데 우리 건축법을 공부하다 보면 건축법상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적용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한 것이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특별건축구로 이 장소는 자동 지정된 것을 간주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규제가 대폭 완화되죠. 같이 봅니다. 7, ㄴ. ㄴ 보면 입주기제 최소기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들은 특별건축구로 지정된 것을 본다. 그것까지만 딱 봐두십시오. 본다. 잘라버려요. 여기까지만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9페이지를 볼까요. 139페이지 보면 그것도 좀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를 하려면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가로 1반. 도시역에다 줄 거예요. 도시역은 이렇게 도시역에다 그러면 여기는 주거적도 상업적도 공업적도 녹적도 있죠. 이게 다 도시에 편입되어 있는 땅들이죠. 그런 도시와 관해서는 다음 법류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떤 거냐. 1번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번 농지법 8조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 다만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녹적에 있는 농료로서 도시군객시설 삽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농지취득 자격증명란 기준을 적용해서 농지취득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등기취득할 때 제출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죠. 이렇게 전국토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전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는 도시적, 여기는 관리적, 여기는 농림적, 차라리 보전적이라고 가정합시다. 도시적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으로 세 분 지정되죠. 이렇게 있어요. 이 도로법상 접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법. 제40조의 근거에서 지정하는 접도구역 지정 문제. 이 접도구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지정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다. 도로가 있다면 이 도로 주변에 있는 땅, 여러분이 땅 중이라고 가정해봐. 농봇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자기 땅이라고 했어요. 이거 A가 가지고 있는 땅이다.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C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내가 내 땅이니까 내가 알아서 개발해서 쓰겠다라고 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도로하고 바짝 붙여서 건물 같은 거 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도로 주변에 있는 땅을 잘못 건들면 이 도로가 집안이 역화돼서 붕괴된단 말이에요. 붕 꺼져서 날아가버리고, 붕 꺼져서 날아가면 교통사고 날아가고 난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로 안전을 헉박해서 도로 주변에 접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개발행이 되더라도 하지 말라. 라고 규제하게 해서 이렇게 접덕이다라고 딱 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뚝을 딱 박으면 이렇게 접덕이다라고 해요. 편말을 딱 붙여놔요. 그리고 박아놔요. 노랗게. 그러면 여기까지 있는 땅에서는 도로라고 접할 점. 도로도자, 접할 점.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구역, 여기를 접덕으로 딱 칭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일반 도로 경우는 최대 이 법에 따라 5미터까지의 훗에서 접덕을 묶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고속도로다 그러면 접도구역은 얼마까지 훗에서 묶어버리냐. 법적으로 20미터까지 훗에서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20미터까지 고속도로는. 이렇게 접도로 편입되어 있는 땅들이 있다. 여러분이 이 땅 주인이다. 그러면 여기 있다는 건축을 건축 못합니다. 공장을 쓰지 못해요. 이런 거 토지혁명령을 할 수가 없어. 법적으로. 이런 거 하다 잘못 건너면 붕괴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자 접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문제는 여기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도시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도시역에 있는 도로가 있다 합시다. 도시역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 여기서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접도구역이라고 증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알겠죠? 도시역 안에 있는 도로에 있다는 접도구역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비도식에서만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비도식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 가정할까요? 도로가 있다면 바로 도로 주변에 따라 접도구역이라고 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개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 땅이니까 그냥 소유권을 가지고 농사 짓고 하면 되지만 건축 건축 공장에서 이런 토지혁명령을 마음도 못해요. 그런 땅이 접도구역입니다. 이것은 그 도시역 안에서는 지정을 못한다 이거 아셔요.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적. 그러면 도시역에 있는 도로에 주변에 있는 땅은 어떻게 또 관리한단 말이냐. 우리가 건축을 공부하다 보면 말입니다. 건축법상 이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이 대지 소자들이 도로 측에 바짝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걸 지정해 나갑니다. 건축선이라는 게 있어. 건축선. 야 이 선을 그어놓을 테니까 니네 땅이라도 이쪽 선을 기준해서 이쪽에 있다면 건물 건축에서 이용하고 이쪽은 건축하지 마. 라는 건축선 지정고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장 안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땅에 따른 접도구역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무얼 지정고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건축선 이겁니다. 건축선을 바로 관할 시장구석구청장 특별자치시장이 바로 그 건축에 실물을 쳐서 도로를 기준해서 4미터까지 후퇴해서 이거 건축선이다라고 딱 지정고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지 안에 건축선이 딱 지정고시했다. 건축선을 딱 지정해서 고시해버렸네요. 대지 안에 딱. 그러면 건축선하고 도로 쌓여있는 그 대지 안에서는 자기 땅이라도 지상에 따른 건축물 건축도 담장 축적도 못합니다. 그렇게 규제해서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그때 건축선은 도로 경계선을 기준해서 4미터까지 후퇴해서 걸 수 있고요. 우리 도로법상 접도구역이라고 지정할 때에는 비도시에 있는 도로의 경계선을 기준해서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걸 수 있다고 여기는 5미터 이렇게 고속도로 2미터 이건 수험에는 안 나오지만 중개사 행보라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알아주십시오. 정리합니다. 도로법 40조에 있는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도시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역 안에 있는 도로 주변에 있다는 접도구역을 지정할 일이 없다. 또 지정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이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비도시역인 관리, 롱렘, 비하는 보전적의 도로 주변에 따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규역이다.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바로 건축, 건축, 공량, 설치를 원초로 금하고 있다. 도시역에 있는 도로가에 따라 뭘 지정, 고시에서 도로 안전과 교통의 원활함을 도모하고 있는가. 건축선, 지정, 고시.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걸어버릴 수 있는가. 4미터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이 건축선, 지정, 고시는 비도시였다는 또 하지 못해요. 비도시였다는 이게 건축선이다, 건축선 이거 하지 못해. 이것은 도시역 안에서만 할수록 또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도구역 지정은 도시에서 못한다. 어디서 간다? 비도시. 여기까지 알아보시면 여러분은 대단한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 되는 걸로 믿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건 농지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요. 또 올해 시험에 나와요.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지라고 하는 것에 한정적으로 존재하는 소중한 자원인 바. 이 농지를 소유할 때 제한을 가합니다. 야, 농사질 의사가 없는 친구들 소유하지 마. 그리고 농사를 지고자 하는 자들 농지 소유해. 다만 소유하고자 할 때는 바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신에서 관할 농지수지관을 시면 시장, 구면 구청장, 읍이면 읍장, 면이면 면이한테 가서 발급신에서 발급받아가지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 2등기 수정할 때 첨부에서 내라. 그래야 등기 완료해서 농지취득에서 농사짓득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민들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소유할 때 세대원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합산해서 1천 정도 미만만 농지 소유를 인정받아요. 이와 같이 그때는 바로 우리 도시민들도 그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내야 등기를 해서 바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이러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이 내용은 바로 여기 도시적증명에서도 여기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농지가 도시적에 주거적에 있다, 상업적에 있다, 공업적. 주거적에 있다, 상업적에 있다, 공업적에 있을 때는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적 있는 농지, 이 주거적인 땅이 있어요. 그 안에도 농지가 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는 농지가 있어요. 여기가 상업적인데 농지가 있단 말이에요. 공업적인 농지가 있어요. 그런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전용 협력을 마친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서 여기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요. 그냥 농지 여름이 샀다, 그러면 등기 신청하면 바로 등기 신청하자마자 바로 등기를 완료받아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은 여기서는 적용한다는 말이죠. 농지역하고 비도시장 여기 있는 농지역시장은 적용하니까 발급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녹지역도요. 보전하자는 녹지역도 농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미 도시군가위로 위반해서 딱 결정시가위를 이렇게 도로 설치할 땅이다라고 결정해놨어. 공원 설치할 땅으로 결정해놨어. 그런 땅을 도시군객시설이라고 해요. 이렇게 시설로서 딱 설치하려고 결정해놨는데 그 안에 농지 앞에서 그 농지를 그 시설사업을 할인자가 취소하러 온다. 그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녹지 안에 있는 농지인데 그게 도시군객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취소한다. 그럴 때는 적용을 하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시장할 때 내야 등기를 완료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 해서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 잠시 우리가 또 쉬었다가 쉬었다가 하나 더 하나만 체크하고 쉬었다 하죠. 140페이지 가로 3번이 또 잘 나오니까 3번만 체크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140페이지 3번 보면 도시군객시설에 따칠 것이고 도시군객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적, 용도적 안에서 행위자의 규정을 저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저격한다고 하면 틀리겠어요? 용도적 우려가 딱 공부했죠. 이런 것들이 다 용도적 아닙니까요? 자연환경보전자, 롱림자, 관리자, 주거자, 상업자, 공업자, 농지자 이런 것들 다 용도적이죠. 각각의 용도적이 적용되면 지역별로 여러 가지 건축으로 건축장에 가집니다만 그런데 그 용도적이 뭐가 됐든 여기다가 이렇게 공원 설치하자 또 공공청사 설치하자 그러면 도시군객시설로 딱 결정되면 그건 막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시설은 그 용도적 용도적에 적용되는 행위자를 전혀 저격하지 않느냐 이 시설은 도시군객시설은 어느 용도적이든 결정되면 이거 결정할 때 누가 하냐면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하고 대도시안만 결정할 수 있는 건이에요. 그네들이 결정해서 한다 하면 하는 겁니다. 이런 용도적 용도지구도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사 대도시안만 지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네들이 지정해서 이 행위장이 가야 되는데요. 이 도시군객시설도 도시군가로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사 대도시안만 결정해. 결정해서 이거 하자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적 용도적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자의 규정을 이 시설은 적용하지 않아서 팍팍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번은 그거니까 잘 받으세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고 잠시 우리가 좀 쉬었다가 가로 4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